제발 가만히 있음 제발 가만히 있음 제발 가만히 있음 제발 너무 힘들어 죄송해요 야 지금 시연이 표정 봐 야 지금 시연 봐 그냥 한우 줘 아 진짜 가만히 줘야겠다 이거 딱 할 때만 우리 한 분 한 분 멤버를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넨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넨시 자 여기 특기를 보니까 동공지진 동공지진? 옛날에 이경규 형님처럼 눈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가운데로 좀 와서 이거 가까이서 봐야 돼 이거 확대해 주셔야 돼요 가까이서 봐야 돼 아 왜 그래 아 왜 그래 아무것도 안 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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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고 있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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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까이서 봐 오케이 너무너무 잠깐만요 우와 대박이야 완전 신기하다 쟤 눈동자가 약간 날파리 갔어 우리가 따라할 수 없는 개인인데 또 여기 보니까 양쪽 윙크 빨리하기 양쪽 윙크? 시작 오 이 정도쯤이야 오 이 정도쯤이야 자 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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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된다 된다 오 눈썹까지요 눈썹 오 좋아 눈썹 돼요 눈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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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크까지 잘하는데 시원이랑 닮은 것 같아 어머 진짜요 진짜 닮은 것 같은데 넨시의 동동 지진과 양쪽 윙크 빨리 일단은 눈 개인기 좋았고요 오케이 신기해 인정 태아 한번 가보도록 하시오 자 태아 태아는 상단보조개 인디원보조개 자 일단 1단 시작 1단 여기 밑에 1단 2단 호 rooms 포도 ź 3단 오오 어어 진짜네 자 3단이지요 네 슈즈 invit기에는 12단이 있습니다 오오오오 12단 자 시원 그래서 왜 깜짝 corn 한 번에 12단 가죠 그래 한 번에 1, 2, 3, 1, 2, 3, 1, 2, 3, 4, 5, 6, 7, 8, 9, 9, 10 어? 나 누가 난 거 같은데? 하나, 둘, 3, 4, 5, 6, 7, 9, 10 야, 찾아야 돼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하나, 이겼어, 1점! 이겼어, 1점!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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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야, 주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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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수현난 거 같아요 다 했다, 이거 어? 예성? 아, 예성 한 번 먹어봐 다 해, 아 이거 예성 형 밥 좀 먹고 오니까 이건 너무 많은 거야 예성 형 밥 좀 먹고 오니까 맞는 거야 다이어트 그만해 밥 좀 먹어요 자 다음 제인 네 다음 제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랑 머리 제인 그러니까 오드득 오드득이죠 자 먼저 어디 USSH 목 오우! 목 근데 이게 특이한 게 뼈 맞춘 소리는 다들 내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촬영 끝날 때까지 낼 수 있어요 자 조용히 조용히 쉬어 지금 또 안 빠지 마 야 이거 어깨 탈골인데? 자 우리 예성 우리 예성도 잘 맞춰요 예성 소리가 찰죠? 도레미파 솔라시도처럼 또르륵 또르륵 잘 나와 자 준비 시작 오 그렇지 오 오 야 자 준비 시작 오 형 밥 좀 먹고 와 진짜 형 아니 점심 먹자니까 알았어 왜 밥 챙겨주는데 욕해 밥을 통해서 나중에 얘기해 돌만 만나면 싸움이 끊이질 않는군요 진짜 재밌다 자 다음 데이지 자 다음은 데이지 데이지를 보니까 다리 찢기 발레가 써있어요 발레를 해서 네 발레 했었어요 어렸을 때 얼마큼 유연해요? 꽤 유연합니다 오 오 자 발레 동작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3번으로 3번으로 합니다 아 3번 노래가 있어요? 나 오늘 4번이요 나 오늘 4번이요 나 오늘 4번이요 아 4번이요? 아 4번이요? 오 오 자 시작 했네 야 강수진 같아 잘하네 슬리퍼 신고 이 정도면 와 대박이다 우와 잘한다 너무 예쁘다 와 자 일단 저희가 맛보기는 여기까지고 이제 본격적인 검증 대결을 오케이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첫 번째 대결은 우리 흥부자 주희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희 씨 특기가 휴지 오래 불기 네 사실이에요? 네 근데 이런 건 언제 했어요? 사실 사실 우리 주희 씨가 어느 정도 오래 불어요? 어 저는 얼마 정도 했다고 할까요? 30분이요 30분이요 야 너무 30분이요 야 변호 이리와 야 이담이 네가 시켰지? 네가 거짓말 시켰지? 지금 멤버들이 야 이게 심하네 이게 심해 자 일단 그러면 우리 모모랜드 대표는 주희고요 슈저 대표는 누가 나갈까요? 저는 근데 같이 하고 싶은 분이 있어요 아 주희가 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누구? 예성 선배님 예성 예성 안 돼 안 돼 안 돼 왜냐면 왜냐면 인수색이 굉장히 감하세요 아 인수색이 껌해서 건강에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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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살아야지 예성아 Individual 자 그럼 누가 더 오래부는지 우리 예성부터 한 명 한 명씩이요 네 자 준비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좋아, 좋아, 좋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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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8초19. 8초19. 예성 8초19. 잘했어! 와 진짜 잘한다! 주이도 30분 하니까 어떡하지? 주이 30분 하면 우리 뭐하고 있지? 주이야 너무 길게 하지마 살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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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까 살짝 하는 거 봤으니까 좀 불안한데? 아니야 아니야 갑니다 준비! 주이야 8천 넘겨야지 자 주이 준비 시작! 시작! 으아! 야 표하장이 좋구나 야 표하장이 좋구나 뭐야? 주이 야 이거 써 이거 뭐야? 주이 6초 붙이지 야! 6초 붙이지 야 야 이리 와봐 야 너 이런 거 거짓말 하라고 했어? 야 너 뭐 아까 30분? 야 tutong겠어 30분? 20분!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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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거 잘해 잘해 고거 잘해 고거 잘해 고거 잘 해 예쁘다 자, 다음 가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은 우리 혜빈 씨와. 졌다, 졌어. 이빈이 졌다. 잡니다. 아니, 혜빈 씨가 옆에서 가장 즐기고 있어, 지금. 밖으로 열심히 치고 있고. 혜빈, 반은 저쪽 비밀고 반은 이쪽 비밀. 그러니까 여기 딱 보니까 입 안에 과자 많이 넣기. 입 안에 과자 많이 넣기. 입 안에 과자 많이 넣기. 제발. 우리 흙을 보여줘, 제발. 너무 놀라니까. 이런 걸그룹이 처음이라서. 아니, 동일을 안 돼서 웃게 만들다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근데 일단 과자하기 전에 또 여기 보니까. 성대모사를 잘한다고 들었어요. 뭐 어떤 성대모사를 잘한? 우리가 맞춰볼까요, 그럼? 좋다, 좋다. 약간 효과음이죠. 오케이. 흥. 예성, 예성, 예성. 예성. 흥. 예성, 예성, 예성. 어? 어? 예성, 예성. 예성. 예성이잖아. 똑같아, 똑같아. 이거 무슨 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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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도우 취소창 소리예요. 그게 뭐야? 다시. 윈도우 이렇게 잘못 놀면 이렇게 소리 나잖아요. 헝. 문자 아시죠? 문자 아시겠죠? 아, 네. 마우스 안 돌리는 거. 자, 혜빈 씨. 여기 또 컴퓨터 소리 낼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다운로드하실 때. 아. USB. 야, 다운로드하실 때. 뽕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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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렇게 코를 이렇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포기예요, 포기예요. 이거는 다운로드를 많이 받아봐야. 그만 좀 다운받아라. 그만 봐도 여러 가지 자료들. 여러 가지 자료들. 근데 이거 궁금한데. 부산에 사람이 종교로 전할 때. 우리가 도와줘야겠다. 야, 너희 팀워크 좋네. 하나, 둘, 셋. 같이 하네요. 하나, 둘, 셋. 아, 둘, 셋. 부산님 계셨어요, 그치? 나 갈게. 우리 진짜. 먼저 가. 아, 진짜. 많은 걸그룹들을 받는데. 이렇게 미친 걸그룹을 처음으로. 진짜 궁금한데. 궁금한데 하나만 물어봐. 솔직히 나는 이런 거 하기 싫다, 있지? 야. 야. 솔직히 나는 이런 거 하기 싫다, 있지? 야. 야. 야, 야. 야, 너 뻥지. 야, 너 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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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무실에서 사장님이나 매니저들이 뭐라고 안 해요? 포기하셨어요. 포기하셨어요. 지금 이 모습이 너무 좋대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래요? 네. 어떻게 해, 지지 매니저님? 가셨어요. 가셨어, 매니저님. 우리랑 비슷한데. 오케이, 그래서 무슨 게임이냐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과자 많이 넣기 대결을. 우리 혜빈 씨랑 대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즈 대표는 누가 가겠습니까? 단무지. 아니, 여기서 해. 단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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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있어. 단무지가 아니야. 성까지 불러줘, 최단무지야, 최단무지. 최단무지 선배님. 일단 여기 보면 여기 초코과자가 있는데 입에 동시에 하나, 둘 계속 넣을 겁니다. 마지막에 더 많이 들어가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거거든요. 시원 씨와 대결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일단 하나씩 집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나. 잠깐만요. 애초이가. 못 먹게 쓰면 이건. 자, 하나.